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시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0년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번 2020년 올해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저 로시와 함께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설날 떡국 많이 많이 드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설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시였고요 여러분 설날 많이 받으세요